왜 애를 안 낳아요? 한국인들이 왜 애를 안 낳을까요? 뻔해요. 애 낳으면 어떻게 될지가 뻔해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입이 뻔한데 어쩌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어떤 미래에 대해 보장해 주지도 않고 각자도 생활하고 내모는데 여기서 결혼, 출산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요? 머리가 또 좋은 양반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입시를 뚫고 대학 가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은 그 엄청난 일들을 이미 겪었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금수저가 못 되고 부모 도움 못 받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 체험한 젊은이들이 애를 낳고 싶겠어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텐데 제가 예전부터 비판한 게 있죠. 교육제도 입시 바꿔야 된다고 부모가 도와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좌우하는 시험이란 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타파해야 됩니다. 그 불공정을 겪어낸 젊은이들한테 너랑 똑같은 불공정을 또 겪을 자식을 낳으라고요? 머리가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겠어요? 답이 없는데. 출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한 시험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별짓 하여도 안 되는 게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몰고 있어요.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공부를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걸로 시험을 본다. 그런데 그걸 겪으래요. 누가 한국 사회에서 애를 키우고 싶겠어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이미 판은 정해져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을 돌아봤을 때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출산하라고 말 못 하겠어요. 저출산 할만하니까 저출산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지랄을 해도 저출산이 안 나아질까? 젊은 애들이 문젠가? 아니요. 한국 사회가 문제예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이 문제고 이 판을 안 바꾸면요. 계속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출산 이런 데 목매이지 마시고요. 외국인들 많이 받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젊은 층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살이 되세요. 저출산 하는 김에 보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당하면 그냥 또 이 시대에 희생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리를 끊고 싶다면 지금 양심각성에서 보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겪은 일을 우리 때에서 끝내고 우리 후대부터는 또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나선 거예요. 저도 제 시대에 문제점을 온몸으로 느껴서 다음 때에는 이런 세상 물려주기 싫다 해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일어나서 각 세대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냥 보살도 해서 이 생 안 망하게 이 생 가장 의미 있었던 생이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보살만 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인생의 의미를 목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